안녕하십니까 복숭아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채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영이가 지금 외국인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영이를 빼버리게. 새로운 외국분을 며느리로 다시 스트레칭으로 그분 한 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탈색 한 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관객들은 유일한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진짜 새로운 멤버로 들어오긴 해요. 그렇죠. 미투는 역할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멤버로는 지영이 계신 분으로 미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침 지영이가 오늘 우리 사무실에 멀리 온 거 같아요. 화장품을 놓고 가서 저한테 사무실 비밀번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온다고 알려주세요. 지영이 최고로 함께 가시죠. 부릉부릉! 안녕하세요. 미스터가 아름다운 미청이입니다. 이런데 진짜 바꿀까? 남편이 아내 바꾸고 싶어?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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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이게 니트위 역할을 항상 입고 오셨는데 이거 입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오늘 화장품 가져오러 오는 거지? 나는 모르는 화장품 가져오러 온 거를. 우리 너도 깜빡하고 있단 거야. 자연스러운 옷인데? 남편이. 확실히 입으니까 고급 등산복이 됐네. 미소가 아름다운 유청입니다. 아 너무 좋아. 와. 아. 아. 나 지기지 않아. 진짜 근데 미소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미소가 아름다워. 사실. 안아름답짱이요. 안아름답짱이요. 미소가 아름다워. 미소가 아름다워. 또는 미소가 아름다워. 미소가 아름다워. 미소가 아름다워. 미소가 아름다워. 오. 미소가 아름다워. 뭐? 왜? 갑자기? 오, 갑자기 왔어. 왜 남편이지? 너무 화장품 가져오러 너 얘기해 나는데? 오, 알겠어. 그럼 가지고 와! 오, 넣어줘 뭐 있어? 내형씨 근데 누구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혹시 새로운 멤버가 있어요? 아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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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아니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지금 새로운 멤버가 아 그니까 그니까 뭐지 뭐 너만 외국인 아니니까 외국인 다른 분 역할도 아니 근데 폭신회 회의면 나도 같이 해야지 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밖에서 남편이 남편이 바쁠까봐 남편이? 남편이 남편이 하던데 남편이 내가 아는 거지 아니 여자들은 누가 해? 나도 했어. 아니 여자분들은 빨리 하자. 아니 가져가긴 하겠는데 아니 근데 잠깐만 뭐야? 뭐가? 아니 근데 폭신회 회의면 나랑 같이 아 그러니까 너도 바쁘고 하니까 아 잠깐 빨리 줘. 나 안 바쁘었어. 나 오늘 시간 됐잖아. 이제 촬영 안 하신다고 하셨지 않으실까요? 아 이건 무슨 얘기야? 아 이제 필리핀 가신다고 들었는데 아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저 필리핀 사람 아니 근데 차근차근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잠깐만 너무 어이가 없는데? 아 샤빈씨는 모르는 사양이라서 근데 아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야? 나 근데 진짜 무슨 얘기야? 지금 무슨 뭐라고 들었어요 혹시? 전 니특 역할 니특 역할이라고요? 니특 역할이라고요?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니 그래도 같이 이렇게 우리 셋이서 처음 시작했는데 아니 아니 처음 시작은 처음 시작은 둘이의 반지 시작했잖아 어? 어? 너가 느꼈잖아 중간에 책 파친같이 그 때문에 인기도 많아지고 했지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우리 같이 하는 채널인데 그리고 무슨 처음에 둘이 뭐 같이 시작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왜냐면은 아 왜냐면 1환부터 우리 같이 나왔잖아 니특 아니 지영아 니특 아니 지영아 니특 아니 지영아 둘이 한 게 맞 맞아요 채널 갔다가 보면 둘이 얼굴이 있긴 선글라스 네 얘기를 해줬어야지 뭔가 이렇게 갑자기 내 역할을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도 몰라서 죄송해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안돼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 없이 그냥 구하셨어요 왜냐면 저는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저는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 간다고 지금 거짓말 너가 너무 잘하니까 진짜 외국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라 충격을 먹는 거야 배신감 느끼고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저는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 간다고 지금 거짓말 나도 이거 이 채널에 애정하는데 우리 쇼쇼 하자도 며칠 전에 얘기했었고 나도 멤버처럼 셋이 가착이라고 우리 진짜 완전 가족같이 지냈었잖아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셋이 가착을 했지 번호는 네 봐봐 좀 말로 계약서 안 썼잖아 좀 그렇게까지 말하면 되는데 뭐야 계약서 계약서가 있어? 아니 우리는 계약서가 있지 당연히 계약서가 있을지 아 나한테 계약서 아니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혹시 계약서 썼었어요? 이제 썼어야지 오늘 썰어온 거야 근데 나도 계약이 거의 2불을 다 계약이 된 거지 뭐 우리는 다 하거든 정승우 박경민에서 박과 을 지칭하고 우리는 다 나한테는 이런 얘기 안 했잖아 니투 캐릭터 같은 것도 어쨌든 우리 채널에서 한 거니까 아니 근데 이게 원래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캐릭터이기도 하고 법률상으로는 네가 딴 채널에서 하면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니투는 여기 귀속돼요 니투는 버려주고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옛날에 내 동채 때도 시험 보고 했던 거 근데 이게 귀속이 된 상황이라 빼갈 수가 없어 우리는 상표권 등록했잖아 등록을 했다고? 등록을 했다고? 왜냐면 우리가 이거 하려면 사업을 이어다가려면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동안 했던 대사나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미소가 아름다운 니투입니다나 아니면 남편이나 이런 거는 미소가 아름다운 니투이냐 안 아름답지 않냐 아니 차라리 우리끼리 합의를 보던가 차라리 나 안 아름답지 않냐 미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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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안에서 좀 들어가고 계시겠어요? 확실하게 할 테니까 그런 거 확장 안 하셔도 돼요 확실하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 미안하다 나 이렇게 자도 그런 거 사람이 우리가 근데 이거는 약간 상도덕이 아니지 상도덕이 아니지 상도덕이 아니지 3 3 아 그 녀석이요 1 2 1 2 2 2 3 아 진짜 촬영 얼마 안달아가지고 괜찮아 얘기해 그래 아니 나한테 진짜 너네가 미리 얘기했잖아 근데 나 이렇게까지 화 안내거든 근데 나 지금 너무 서운하고 화 솔직히 화난 것보다 너무 서운해 계속해서 말씀해 약간 좀 우리가 해왔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이 다른데 솔직히 말해서 뭐 어차피 같이 약간 좀 으쌰으쌰 흐를 씹잖아 응? 그치? 그래 솔직히 말해서 저분은 어쨌든 이쁘장하고 하니까 다른 캐릭터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일단 이거는 그대로 가고 저분도 이제 같이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넷이서 차라리 으쌰하쌰 해보자 어? 으쌰하쌰 해보자 으쌰하쌰 해보자 잘해보자 응?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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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진짜 뭐가 미안하는거야 지금 아 알겠어 그러면은 너네가 그냥 알아서 해 나는 그냥 그럼 빠질게 빠질게 야 그렇게 해서 아니 아니 근데 나 진짜 기분은 안 나빠할테니까 그냥 알아서 해 아니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아 지금 그냥 안하기로 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갈게 나 갈게 나 아니 나 갈게 나 야 지영아 잠깐만 지영아 잠깐만 아 지영아 아 알았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아 진짜 맞네 지영아 잠깐 잠깐 오케이 오케이 혜빈씨 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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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그래 그래 아이씨 아이씨 야 너 이거 간질러 왔다면서 화장품가봐 또 올까봐 하지마 내가 딸으로 할게 어? 들어가세요 내가 이런식으로 미안해 미안해 미스터가 아름 아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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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야 입어도 돼 나 괜찮아 괜찮아 몰래 그만 야 니 또는 폭신해 니 또는 폭신해 니 또는 폭신해 어디가 니 또는 폭신해 니 또는 폭신해가 오니 평소 어디가요 아니 근데 아니 진짜 남자들은 다 똑같네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되게 이쁘시다 근데 아니 아 섭외하신 얘기를 해야지 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말을 안한거야 아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상덕이야 얘기하는 썸으로 가시는 아니 니 또는 바깥에서 바깥에서 남편이 들리길래 웃지 싶었는데 들었는데 일부러 연기하고 들어왔거든 야 나는 이해가 좋겠어 밖에 안에서 안 시킨거거든 안에서 연습하더라고 그냥 넘어지마 아니 걸리적거리가지고 계속 무슨 역할 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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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는 저기 야 야퀴티 니톡티야 야퀴티야 야퀴티야 무슨말이야 아 이게 뭐야 제가 케미이라고 해요 케미 이쁘다 너무 아름다우시고 어 너 미소가 안하는 닥잔이야 아는 닥잔이야 나 정리 왜 그러네 남편이 기다려야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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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